민규 아련님 좋습니다 왜 저거 절 따라가져요 가위바위보 뽁뽁뽁 좋습니다 민규부터 오늘 뭐해 공격 웃으면 안돼요 시작 오늘 뭐해 귀뚫어 탈락 탈락 다시 웃죠 이렇게 가는거에요 항상 몽돌이 게임은 있습니다 다시 준비 시작 오늘 뭐해 결혼해 사랑해 웃어 웃으면 탈락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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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하면 트트럭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지구 캠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